스테파디 채널 구독 부탁드려요.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미쳤나 봐. 지금 새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수요일에 아이콘 스케줄 나왔잖아요. 아이돌 라디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3일 전에 자리를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12시 반부터 안절부절하다가 나 나갈까? 그냥 택시 타고 오자? 이랬더니 지금 혼자 MBC에 와있습니다. 내일 수업인데 10시란 말이죠? 이렇게 새벽에 MBC에 온 건 진짜 오랜만이더라고요. 지금 혼자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새벽에 MBC. 오늘의 사회사의 시간은 한번 더 들어봅시다. 또 다른의 사회사의 시간은 거의 하루가 안 되었네요. 스테파디 영업이 svb를 특히 두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뭐해? 뭐해? 지금 깠다고 해요? 지금 깠다보니까 집방 가져왔나? 잠깐만 나 왜 자꾸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어떻게 해서 인사라도 해야 돼 좀 어색했을까 안녕하세요 자 돌아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점점 내려가서 안 올라와 오랜만이야 난 유니언이야 아 오랜만에 찾아주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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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아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면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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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최신 tm 아니에요 공연기준요 한번 들어보면 아니에요 아 예 네 오우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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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strain 아아아 너무 맛있게 llan 에로워 인사 태어났다 그냥 문자가 안 붙여 가지고 있는거에요? 아아아아 우리 아유 한 번 좀 붙어 주세요 여기 진짜 한 번 좀 붙어요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니 근데 멤버들은 아저씨 네 네 그럼 아는 우리 안 붙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진짜 아 그러면 아 아 그러면 뭔가 방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너무 어렵겠네요 연기 멸탈이 그립이네요 너무 풍성합니다 진화 선배님과 준혜 선배님 하나 둘 셋 따꿍 아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괴스면 되나요? 여기 진짜 웃겨! 카메라! 저는 찬호 선배님께 그걸 알려주고 하나 둘 셋 아아~~ 하나 둘 셋 아아~~ 아 귀여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고자 윤형야! 아! 지났어! 바이바이! 너무 차이가! 이거 윤형이 차이예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거 없는 게 들어가 너무... 티가 많이 나지.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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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